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과연 사법농단 실체는 있었던 것일까?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을 두고 난리법석을 뜬 것은 아닐까? 2018년 9월 13일 날 대법원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참으로 법원 역사에서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됩니다. 이른바 대통령발 하명수사 지시가 내려진 겁니다. 이 대통령이 발언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반응을 합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은 관련 내부 자료를 통째로 검찰에 넘기는 소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검찰 수사팀은 코드 사업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이른바 적폐 판사들을 조사한 뒤에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이 사건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무력화시킨 대표적인 상건분립 와해의 사례로 손꼽힙니다. 이른바 사법부에 대한 청와대발 하명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른바 사법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발 하명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주인공은 문 대통령이고 이를 시행한 자는 문재인 정권과 코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하명수사 지시, 그 다음 단계가 대법원장의 자료 제출, 그 다음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 그야말로 울산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울산 사건은 청와대의 하명수사 지시, 청와대가 만들어낸 범죄 첩보수가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되고 그것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 이번에 대전중구의 더불어민주당 예부후보로 등록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입니다. 황운하 청장의 무리한 수사가 거의 같습니다. 김명수와 황운하 씨가 둘사 한 경우가 최종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2월 14일 날 기소된 적폐판사 10명 가운데 5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검찰 모두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탄희 전 판사의 총선행입니다. 이탄희 전 판사는 사법농단의 최초 고발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을 정폭시키는 데 앞장섰던 판사들을 영입해서 사의로 총선해서 한껏 흥행과 재미를 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사법농단 수사 분위기를 띄웠던 최기상 전 부장판사 사법농단의 최초의 고발자인 이탄희 전 판사 강제진용 재판과 관련해서 대부분 내부의 이례적 상황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판사는 사법적폐청산의 성과를 내세워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재미를 톡톡히 보기 위해서 영입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1심에서 무죄가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흥행몰이의 일대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고발자, 사법농단의 최초 고발자인 이탄희 전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인재시폼으로 표창원 의원이 있었던 경기 용인에 공천될 예정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법농단 사고는 앞으로 상급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낫습니다. 검찰은 2심부터 법원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그런 정거와 논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사법행정 경험이 아주 풍부한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의 그런 문턱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 취재에 응한 관련 재판자들과 무관한 그런 업무를 맡아온 재경지법의 한 고위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법농단의 실체가 있기는 했던 의혹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당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무리수를 뒀다 하더라도 그 행위들이 행사처벌 대상인 건 또 별개입니다. 이탄희 전 판사의 법원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관점은 최근 인터뷰에서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탄희 전 판사가 법원 인사권의 행사에 대해서 외부 세력들이 개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법원 행정체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 세력의 일체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판사들의 이상권이 행상됐습니다만 놀랍게도 이탄희 전 판사는 판사 출신에도 불구하고 민병과 같은 그런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정당하고 올바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법원 행정체를 폐쇄하고 외부인들이 참여하여 판사들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의제 사법행정심의 의결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도입과 관련된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놓았습니다. 1월 달입니다. 대다수 법조인들이나 언론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법원을 장악하는 시도다. 판사들에 대한 인사를 장악하는 시도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법농단에 해당하고 상권분립을 허물어뜨리는 것이고 바로 행정부에 의한 사법부의 장악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찬성한다 찬성한다 찬성한다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사법농단을 최초로 고발한 이탄희 전 판사입니다. 용인에 출마를 예정으로 인한 더불어민당 후보로 2월 15일 날 공병호TV는 폴란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권세력 여당의 사법부 장악 방금 나와서 사법독재의 사례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2018년도에 집권여당이 판사인명권과 징계권을 지닌 국가사법위원회 위원을 집권당 여당이 지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고쳐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여당이 판사들의 인사권을 장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법부를 여당이 지배하게 된 장악하게 된 그런 사례를 뜻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탄 사법농단 최초 고발자이자 전 판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외부 세력에 의해서 사법부가 장악된다는 그런 주장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된다. 사법행정위를 특정 세력이 장악할 수 없게 돼 있다. 이건 뒤에 거는 사실이 틀린 거죠. 위원회라는 것이 결국 위원회 만드는 사람들이 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자기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다 위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법관들의 인사를 다룰 수 있는 사법행정위에 결국은 여당 사람들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탄희 전 판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럽의 보편적인 방식은 재판은 판사가지만 법원 운영과 사법제도 설계는 판사가 하지 않고 사회의 제 세력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다. 법원 내에 일종의 다국적 군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야 법원이 일당 독재 문제가 해결된다. 여기서 일당 독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탄희 전 판사의 주장은 결국 사회의 제 세력이 뭘 뜻합니까. 결국은 법원 인사가 민변과 참여연대 사람들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한 사법부 장악에도 불구하고 이탄희 전 판사는 아무런 우려를 표하지 않습니다. 이탄희 전 판사의 인터뷰를 읽고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후진 정치력을 가진 나라에서 국회와 대통령 법무부가 관여하고 변호사 단체가 관여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우 세력이 들어와서 사법행정위원회를 장악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소신이 있는 판사들이 양심에 따른 법리에 따른 판결을 내리기가 힘들다는 이야기. 거기다 공수처까지 만들어가지고 정부의 반대 등으로 판결을 내린 그런 판사들을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한국은 독재정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아무튼 이탄희 전 판사가 목소리를 높였던 사법농단은 그의 주관적인 주장이었고 오히려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의 무고하게 죄를 덮어씌우는 그런 사건에 해당합니다. 법은 인사의 외우인이 참여가 더 좋다는 그의 주장도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가 총선에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짝을 이뤄서 사법부 독립을 허물어뜨리는 주인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벌써 그의 단호한 얼굴과 젊음이 그의 사법장악에 대한 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는 인물들의 약진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